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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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를 짓고 계실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실제로 변액보험을 가입하신 분인데요. 제가 한번 수익률을 봤습니다. 이분께서는 10년 전에 변액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상관을 보겠습니다. 매달 약 34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금은 4천만 원 정도 납입을 하셨는데 지금 10년 후에 보니까 적립되어 있는 돈이 거의 6천만 원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이자가 결국은 1,800만 원 이상 붙어서 44.6%라는 수익률을 낸 것이고요. 다음 사례를 보면 이번에는 앞서서는 10년을 유지하신 분이고 이것은 7년 동안 유지를 하신 분인데요. 마찬가지로 약 원금은 3,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립되어 있는 적립보험료는 4,400만 원. 그래서 그 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셔서 32% 이상의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마지막 사례 한번 볼까요? 이분은 가입하신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제 18개월 약 1년 반 정도 전에 이 변액연금을 가입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6%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 나의 소중한 돈을 잘 활용해서 좀 더 많은 돈으로 불리고 결국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민 평균 자산의 구성과 그 다음에 이제 부자들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평균 봤을 때 일반적으로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으로 약 67% 가지고 계시고 금융 자산은 약 26%로 훨씬 더 부동산 자산이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계시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됐을까요? 부자들 역시 부동산 자산이 좀 더 앞서 있긴 하지만 그 격차가 국민 평균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부동산 자산이 52.2%이고 그것에 비해서 금융 자산이 44.2%가 됩니다. 점점 그 부동산 자산과 금융 자산이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금융 자산을 점점 늘려서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되는 것이 큰 관심사겠죠. 그렇다면 예전에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한 1997년도 이전에는 은행에 가서 예금하고 적금만 들어도 어느 정도 큰 욕심 내지 않아도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10% 이상의 예금 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금을 갖고 계시다면 그 돈을 갖고 은행으로 달려가셔서 거기서 적금 혹은 예금을 하시나요? 그리고 그것이 돈이 더 불어나기를 기대를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0.5% 예금 금리에 불과하고 이 0.5% 역시 물가 상승률을 적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금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은행을 믿고 은행이 가장 안전해라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셔서는 안 되겠죠.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봤습니다. 지금 시중은행에 있는 예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금 금리가 어떤지 한번 봤습니다. IBK의 정기예금이 0.6%, 수업이 0.7%, 그리고 우리은행의 경우는 0.5%에 불과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너무 안전만 추구한다, 은행이 최고야라는 생각을 벗어나고 좀 더 공격적으로 내 돈을, 좀 더 자산을, 돈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변액보험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제가 변액연금과 은행의 적금을 같은 금액을 납입했을 경우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매달 100만 원씩 10년간 납입을 한다라는 전자에 한번 해봤는데요. 매달 100만 원씩 10년 동안 납입을 했을 경우에 1억 2천만 원이라는 원금이 있죠. 그런데 세후, 세후의 그 이자를 따져봤을 때 변액연금의 경우에는 1,056만 2,600원 이 정도가 나오는데요. 지금 일반 과세로 해서 은행 상품에 만약에 계속 예금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이자가 350만 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변액연금의 이자 마이너스 은행 적금 이자를 빼니까 672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변액연금의 예시는 수익률이 3.375%를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앞서서 실제로 지금 가입하신 분들의 수익률 40% 이상, 30% 이상으로 만약에 비교를 한다고 했으면 이것 이상의 굉장한 차이가 나겠죠. 따라서 결국 정답은 변액연금이다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액연금, 연금보험이 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구성 자체는 심플합니다. 내가 10년이 됐건 15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원하시는 기간만큼 일정 금액 납입을 하시면 되는데 10년이 이상 되면 비과세라는 부분 그리고 수익률은 앞서서도 시청자분들께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지만 40%, 30% 아니면 그 이상 거치를 해두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래서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또 추가납입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것을 활용하는데 아마 방송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추가납입에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100% 수익률을 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활용하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입할 당시에는 이거 돈이 좀 빠듯한데 50만 원을 매달 내는 거 빠듯한데 하다가도 점점 생활이 안정되면서 좀 더 여윳돈이 생기기도 하죠. 아니면 어디에서 조금 더 내가 모았던 목돈이 생기기도 할 때 이 돈을 어디에 넣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럴 때 두 배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의 기본 보험료다 라고 하면 200만 원까지 추가납입이 가능을 하기 때문에 이 추가납입을 활용함으로써 나의 어떤 돈 주머니를 따로 마련하시는 그런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 거치 기간 동안은 혹시라도 이런 걱정들 많이 하세요. 내가 돈이 묶여 있는데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돈이 좀 필요한데 그때는 꼭 해악을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꼭 해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도 인출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필요한 만큼 돈을 뺐다가 다시 또 돈을 집어넣고 다시 또 어느 순간 필요하면 일정 금액도 다시 돈을 뺐다가 다시 또 집어넣고 이렇게 자유롭게 입출금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중도 인출 활용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현금의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진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납입이 끝난 이후에 연금 수령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를 하셔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역시 확인을 해보시면 해지 환급금 역시 굉장히 높기 때문에 목돈 활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이 목적을 내가 달성하기 위해서 연금을 수령한다라고 했을 때 일정 금액 내가 납입한 돈을 그 돈이 다 까이고 그것이 다 없어지고 나면 연금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사시면 오래 사실수록 즉 평생토록 돌아가시기 전까지 종신토록 매달 꼬박꼬박 그 연금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것이 굉장히 노후에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또 이 보험에서는 고혈압이나 혹은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표준체 분들보다도 그 연금액을 더 많이 드립니다. 굉장히 좀 약간 특이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 고혈압 혹은 당뇨병으로 조금 다 갖고 계시는데 이러한 분들에게도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액연금, 변액보험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자랑을 한다. 그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하시지 말고 의심하시지도 말고 과감하게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앞서서 3.375% 이상은 저희가 예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수익률 3.375%로 가정을 했을 때 납입보험료 만약에 30만원 그리고 또 납입보험료를 기본 보험료 30만원에 추가납입 30만원을 매달 꼬박꼬박 이렇게 납입을 하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년에 108.8% 만약에 추가납입을 활용을 하신 분들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수익률이 좋죠. 왜냐하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추가납입에서는 수수료를 떼지 않는다 사업비를 빼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20년이 됐을 땐 148.9% 그리고 156% 그리고 35년 어리신 분들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결국은 시간에 투자를 하시게 되는 건데 230%, 250%라는 정말 지금 상황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저게 정말 맞을까 진짜 굉장히 환상적인 그런 수익률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변액연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40% 이상, 30% 이상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거치되는 동안에 더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보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적 배당형 연금 수령 그러니까 납입을 하시는 동안 이 돈이 계속 이렇게 적립이 돼서 불어 있을 텐데 투자가 돼서 불어 있는데 만약에 연금을 수령하시는 개시하시는 그 시점에서 내가 아무리 높은 수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시율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실적 배당형으로 내 돈은 연금 수령 기간에도 계속 투자가 되고 그 돈이 다시 또 불어나고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꼭 실적 배당형으로 연금을 수령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앞서서 추가 납입으로 인해서 수익률을 더 많이 올리실 수가 있으니까 추가 납입 기능을 활용하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중간에 혹시라도 내가 좀 돈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다시 또 출금했다가 입금하실 수 있는 그런 중도 인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현금의 유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높은 환급률로 목돈을 마련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신토록, 평생토록 그 연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고혈압이나 혹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 연금액이 좀 더 증액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은 변액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그 시대의 흐름에 거스르지 않고 좀 더 앞서서 나가신다면 더 이상 귀 닫고 눈 닫고 하시지 말고 지금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시면 지금 이 순간 나중에 뼈아프게 굉장히 좀 후회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라이플랜에이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내 목돈 어디에 넣어둬야 내게 이익이 될까라는 고민들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정말 이게 가능해라는 소리가 입에서 절로 나올 정도로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연금보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10년 거치해놨는데 44%가 넘는 수익률 그리고 7년을 넣어놨는데 32%가 넘는 수익률 이런 사례를 들어드렸는데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요즘 연금이 유리해져서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10년은 거치를 둬야지 원금이 회복됐던 게 요즘은 6, 7년만 지나면 원금은 일단 만들어진다고 하고요. AI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의 연금을 대신 투자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르락내리락하는 주식 걱정되시는 분들도 장기 플랜으로 변액연금은 오늘 생각을 해보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변액연금보험 소개를 들으면서 실적 배당형 보험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자세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앞서서도 잠시 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낸 보험료가 계속 투자돼서 돈이 불어나면 그것이 40% 이상 또 30% 이상 수익을 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있어서 만약에 공시율 적용으로 된다고 하면 그 많던 수익률이 이제는 공시율 1%로 만약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래서 꼭 실적 배당형으로 선택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내가 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그 연금액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그 돈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몇 차례 연금을 수령을 한 이후에도 그 돈은 나머지 돈은 계속 투자해서 더 점점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줄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선택을 하실 때 공시율이 아니라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선택을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액 연금 상품 중에서 실적 배당형으로 잘만 가입해 놓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금을 받을 때 내가 받은 연금 이외에 남아있는 연금이 계속해서 투자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연금을 받았는데 연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안미정 전문가님과 라이플랜에이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변액 연금 보험은 내 노후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께도 적합하지만 젊으신 분들도 목돈 마련에 정말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나이 불문하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경기가 어렵다, 내 노후가 막막하다 하지만 시청자분들은 이런 좋은 상품 있을 때 연락 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가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표적항암이라고 합니다. 신경희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보험 이야기는 저희가 보험 방송하면서 가장 많이 또 이야기를 다룬 것 같은데 또 어찌 보면 그만큼 가장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오늘 어떤 안보험 만나볼까요? 오늘은 돈이 많이 드는 치료비에 관해서 어떤 치료가 돈이 많이 들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네, 좋습니다. 참 돈이 무서워요. 주제를 보니까 암치료, 돈이 좋긴 하더라 라고 이렇게 가져와주셨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기에 그런 건지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죠. 돈이 좋은 이유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나운서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죄송한데 혹시 아나운서님이 암이 걸렸다 그러면 뭐가 가장 두려울 것 같으세요? 첫 번째로는 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두렵지만 저도 좀 돈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치료비 너무 비싸다고 해서요. 네, 맞아요. 그래서 통계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암에 걸렸을 때 두려운 이유, 뭐가 가장 두려운가 봤더니 첫 번째가 바로 치료비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족인데요. 사실 가족에 대한 것도 저는 치료비,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가족이 나를 병관화해야 되는 거, 이런 거 돈이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수입이 없어서 자녀를 양육할 돈이 없다. 이런 미안한 것도 다 돈이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료비, 가족에 대한 것은 돈이 가장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치료 과정이에요. 어떤 치료를 하느냐, 이 치료 과정에 두렵고 마지막으로 사망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들 저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암에 걸려도 다들 이제 죽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니까 그건 참 다행인데 그만큼 치료비가 또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는 잘 몰라서 얼마나 들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자료를 찾아왔더니 암 치료비 얼마나 많이 드나 봤더니 최장암 6천만 원대, 그 다음 간암, 폐암 이렇게 해서 6천만 원대의 치료비가 드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암 치료비 1억 시대, 1억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치료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암에 걸리면 실직을 하는 위험도 있고 이거 말고 아무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걸 먹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치료비 외에도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치료비 6천만 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준비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6천만 원보다 더 준비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 시청자분들도 과연 그만큼 들고 계신 분들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럼 질문 또 아나운서님께 아나운서님 보험 갖고 계시죠? 저도 갖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아직. 얼마 정도 준비하고 계세요? 저도 엄마께서 가입해 주신 보험을 지금 리모델링 하려는 중인데 기존 보험을 보니까는 그냥 한 3천만 원 정도 암은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통계 자료에도 딱 나와 있는데요. 0세부터 9세까지는 사실 5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빨간색 테두리를 쳐놨잖아요. 옆에 보시면 보면 40대, 50대까지는 그래도 3천만 원 준비가 돼 있으신데 그런데 60세, 70세는 2천만 원, 천만 원 이렇게 점점 낮아져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아내가 암에 걸렸다 암치료비 얼마를 보험사에 받냐면 3천만 원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비가 택도 없이 턱도 없이 부족한 현상이 딱 여기 통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러니까 암보험이 없어서 방송을 보신다기보다는 그렇죠. 이런 사실 때문에 있어도 부족한 거는 좀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알고 계십니다. 다 맞아요. 보험을 가입한다는 게 고민이 되는 그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항암치료. 이게 이제 암하면 항암치료를 받는다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질까요? 그 과정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앞에 부수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암에 딱 걸렸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를 합니다. 조직검사를 해서 이 조직이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몇 기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항암을 할 것인지 수술을 할 것인지 이런 결정을 내려지는데요.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수술과 항암이에요. 그런데 암 수술은 치료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 얼만큼 떼어내느냐. 그렇기 때문에 떼어내는 부위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항암치료인데요. 항암은 방사센을 쐬는 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약물을 치료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이런 치료 과정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암 수술과 항암 중에 100% 치료를 한다 그러면 항암치료가 80%고 암 수술은 20%밖에 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항암치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 제가 오늘 알려드릴 텐데요. 암에 걸려서 딱 이렇게 조직검사를 하고 나니까 세포를 죽여야 돼요. 암세포 죽여야 되는 상황이 돼서 항암치료를 하게 되면 약물을 딱 투입을 해요. 약물을 딱 투입을 하고 나서 시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딱 약물을 투입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토, 매스컷, 매칠 있으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백혈구 수치가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진맥진하고 움직일 수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의욕이 없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회복기를 거치면서 3주 정도 딱 됐을 때 피겸사를 다시 해요. 왜냐하면 백혈구 수치나 내 몸이 회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나를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2차, 3차 심지어는 30회까지 항암치료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항암치료가 80%면 암에 걸리신 분들은 다 치료를 받는다고 봐야 되는데 예전에 머리카락도 빠지고 보는 가족들의 입장에서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환자분들도 너무 아프니까 포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봤거든요. 네, 맞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통계자료 하나 찾아봤는데요. 항암치료 중인 환자분들이 바라는 거, 어떤 걸 바라나 봤더니 첫 번째가 부작용, 머리카락 빠지고 고통스러운 이런 부작용이 없었으면 좋겠다. 딱 마음에 와닿죠. 맞아요. 그리고 생존기간이 연장, 항암치료라는 게 수술을 못하시는 분들이 연명치료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생존기간이 연장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직장생활이나 가사생활도 일상생활도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항암치료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좀 작았으면 좋겠다. 이런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봐도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죠. 그렇죠. 너무 치료가 힘드니까 그래도 다행인 소식은 최신 치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요즘은 예전같이 아프다거나 티가 많이 안 난다고 하던데 어때요? 네, 맞습니다. 항암치료가 이제 우리 치료 기술이 변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항암치료의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항암치료가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눠요. 첫 번째, 1세대에 나온 항암치료비가 바로 구토하고 토하면서 항암제가 들어가면서 암뿐만이 아니고 주변 세평까지 다 같이 죽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첫 번째 항암치료가 그거고요. 두 번째, 2세대 항암치료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표적항암치료예요. 그래서 세포를 죽이지 않고 암세포만 찾아가서 걔면 딱 죽여요. 그러면 다른 세포가 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해지겠죠. 그런데 2세대 항암치료에 또 문제점이 생겼어요. 우리 코로나19가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잖아요. 그렇듯이 암세포도 변화를 해요. 똑똑해져서 일반 세포 옆에 뒤에 가서 이렇게 딱 숨어요. 같은 암세포 색깔로 변해서 카멜론처럼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암제가 얘가 암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번지는 이런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런데 세 번째,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요즘 또 트렌드가 되는 항암치료가 면역항암치료라는 것인데 이 면역항암치료가 뭐냐면 우리 몸에는 항상 나쁜 균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암세포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균들이 들어오는데 건강하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이런 세포들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암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암으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역세포에다가 영양분을 막 주는 거예요. 세지게. 그러면 암세포를 가뿐히 잡아먹겠죠. 그러면 부작용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항암치료가 끝나도 점점 더 건강한 몸이 되는 이런 면역세포 치료까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이렇게 좋아져서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더 이상 죽는 병으로 암을 소재로 쓰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암 걸리면 무섭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치료 비용 좀 알려주세요. 치료 비용 알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사례 하나 드려볼게요. 사실 제 지인분이 한 3년 전에 대장암에 걸렸거든요. 사기였어요. 그래서 수술을 할 수가 없고 항암치료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게 전이가 되면서 자궁으로 또 전이가 했고 그 다음 몇 달 뒤에 이제 림프까지 혈액암으로까지 전이가 됐어요. 그런데 항암치료를 30번을 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지도 못하고 주변 사람도 만나지도 못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어때요? 그런데 건강하세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제가 너무 반가웠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항암치료가 건강해야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해서 항암치료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표적항암을 지금 3번 맞으셨대요. 400만 원씩 3번을 맞았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가 오늘 그래서 제목이 돈이 좋긴 하더라. 정말 돈이 좋긴 하네요. 저한테 돈이 좋긴 하더라. 그러네요. 정말 와닿았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와닿는 것 같고 이게 암 사귀면 솔직히 예전에는 사망선고였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를 하셨다니까 또 한 번 놀랐고 벌써 뭐 천만 원 이상 받으신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그분 400만 원 들어갔지만 제가 정확한 정보를 하나 또 찾아와 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폐암이 좋은 항암 알약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고혈압 약을 먹듯이 매일 하나씩 먹는 건데 한 알에 5만 5천 원이고요. 이 약을 1년을 먹으면 1980만 원이 드는데 고혈압 약 1년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이 폐암 같은 경우에 연명치료라고 하는데 연명 살아 있을 동안 계속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년, 4년, 5년 이렇게 목욕을 하는데 5년만 먹어도 1억이겠죠. 알약 하나에 5만 5천 원 이래서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저희가 뭐 영양제 한 통 가격보다 거의 뭐 비싼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저희 이런 거 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하려면 보험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일단 뭘 하려면 돈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보험료, 우리 보통 아까 말씀드렸을 때 암진단비 3천 원 이 정도 갖고 있는데 택도 없잖아요. 그래서 보험료, 50세 남자분 대표 연령으로 해서 보험료 도대체 암진단비 5천만 원 정도 가입하려면 얼마나 드나 확인을 해봤더니 암진단비 5천만 원 드는데 20년 납부를 했을 때 11만 3천 원 정도 보험료를 내시면 되고요. 이 갱신형이 아닌 거는 너무 비싸잖아요. 그 전에 보험료도 많이 내고 있는데 11만 3천 원 갖고 난 못 내겠다 하시면 이제 갱신형을 찾게 돼 있거든요. 20년 갱신으로 했을 때 보험료는 5만 1천 원을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납입하시는 나이들이 수입도 있고 가족도 있고 생활비도 들어가고 내 보험만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준비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비싼 보험 말고 정말 표적 항암에만 딱 쓸 수 있는 보험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단비 있으시니까 치료비에 좀 집중해 보는 건데 그건 보험료가 얼마 정도일까요? 비싸면 안 되겠죠. 저렴했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앞에 보험료 보여드린 이유가 비싸면 안 되니까 보여드린 거거든요. 보험회사는 두 군데를 준비해봤고요. A사 생명보험에 가장 좋다는 항암치료보험이고요. B사는 손해보험 쪽에서 가장 좋은 회사 보험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표적 항암제 치료는 10년마다 보험료가 갱신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년 갱신 보험으로 준비했습니다. A사 같은 경우는 남자 40세는 13,100원이면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40세부터 50세까지 남녀 동일 2만 원대의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60세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남자분들은 확률이 높기 때문에 3만 원대 가입 가능하시고요. B사 같은 경우에는 40세 남자는 최소 보험료가 1만 원이기 때문에 1만 원의 준비가 가능하시고 20대, 30대 다 1만 원의 준비가 가능하시고 50대 2만 원대, 60세 남자분은 4만 원대 준비로 가능하십니다. 이게 작은 특약의 보험료가 아니라 그냥 이 보험의 금액이 1만 원, 2만 원대이니까 좀 놀랐거든요. 보장을 그럼 조금만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보장 조금 주면 안 되죠. 이거 많이 줬으면 좋겠거든요. 보장 조금 주면 제가 방송 안 하겠죠. 얼마일까요? 네, 보장 내용을 보면 A사는 표적 항암, 약물로 투여해서 치료하는 항암 치료비 5천만 원 받을 수 있고 B사도 동일한 조건인데요. A사 같은 경우에는 50세가 넘으면 3천만 원 후 보장 금액은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일반 암 진단비, A사는 암 진단비가 의무 특약으로 같이 가입이기 때문에 일반 암 진단비가 1천만 원 같이 가입이 되고 항암 방사선 치료비 400만 원 이렇게 심플하게 가입이 되시고요. B사 같은 경우에는 표적 항암 1회 받는 거 5천만 원에 내년에도 또 받으시고 그 다음 년도에도 계속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반복해서 1년에 500만 원씩 계속 추가로 나갑니다. 그리고 항암 방사선 이거는 전보험사 어디에도 없는데 B사에 특화돼서 지금 나와 있는데 방사선도 온몸을 쐬는 게 아니고 표적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3천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 약물 치료도 받으실 수 있고 우리가 갑상선이나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까지 다 호르몬제를 먹고 있거든요. 호르몬 치료에 필요한 보험금도 50만 원씩 드립니다. 너무 좋은데요. 장점들 다르잖아요. 비교 좀 해주시죠. 장점 비교를 해드린다면 A사 같은 좋은 장점은 뭐냐면 A사는 보통 면체 기간은 암은 면체 기간이 90일이 지나야 보장이 개시되고 1년 안에 50%의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1년 후면 100%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면체 기간이 짧다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장점으로 여길 수 있고요. B사 같은 경우는 장점이 훨씬 더 많죠. 전보험사에 없는 표적 방사선 치료비까지 보상이 되고 호르몬 치료도 보상이 되면서 그리고 암뿐만이 아니고 뇌절증 급성 심근경색에 걸려도 암하고 전혀 상관없는 질병에 걸려도 보험료에 납입 면제 기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B사의 단점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1년 내 100%, 1년에 50% 드리는 게 아니고 2년이 지나야 100%, 2년 안에는 50%만 드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뭐가 더 좋은 건지 시청자분들도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오늘의 원픽 정리 좀 해주시죠. 아나운서님도 시청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표적 항암방사선 치료까지 보상이 되면서 그리고 호르몬 치료까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보상해주는 저는 B사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3명 중에 1명이 암이라고 하니까 다들 암보험 들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증권 열어보시면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 들고 계실 겁니다. 이제 암도 나도 아프지 않고 겉으로도 티나지 않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이거는 최신 치료를 받을 때의 이야기겠죠. B사, 처음 보는 보장이 추가돼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존의 표적 항암 치료비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표적 방사선 치료까지도 5천만 원을 준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갑상선 암이라든가 여성 특정암에 대해서 참 자주 받는 치료인 호르몬, 약물 치료까지도 보장을 주는 B사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만 원, 2만 원 되면 가입할 수 있다고 해요. 진단비로는 만 원, 2만 원 택도 없을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신경희 정무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적용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실시간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인데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저희 아들 보험 좀 문의하고 싶은데요. 아들이 취업을 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예전 보험이라 이 내용이 좋을까 그냥 물려줘도 좋을까 그게 궁금하네요. 그러네요. 아드님 취업하셨으니까 너무나 축하할 일이고 또 이제 물려줄 때가 온 것 같아요. 그 전에 연락 주신 거 너무 잘하셨고요. 아드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27이에요. 이제 27이면 뭐 건강하시겠지만 혹시 걱정되는 가족력 없으시고요? 네, 특별히 없어요. 그런 건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가입돼 있는지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20대 아드님의 증권 보내주셨습니다. 2009년 꽤 오래전에 유니버셜 CI 통합종심보험 가입해 두셨고요. 프리미엄 행복통합보험까지 납입하시는 보험료 21만 원대네요. 문의사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드님이 취업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기쁜 마음으로 보험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 전에 확인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괜찮은지 안미정 전문가님 봐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아드님 취업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아드님이 굉장히 착하신가 봐요. 네, 네. 바로 취업했다고 이 보험 본인이 납입하겠다고 말씀하시나요? 네, 그러게요. 네, 정말 복 받으셨네요. 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점검을 해봤는데 보험이 지금 두 가지를 가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하나는 유니버셜 CI 보험이에요.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이 특약은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사망에 대해서는 종신로 보장을 받으시지만 특약에 대해서는 80세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세요. 아, 네.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셨어요? 정확히 그 내용은 몰라요. 아,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가입하신지가 꽤 되셔가지고 아마 이게 유니버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아도 이제 보장은 갖고 가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그 행복통합보험이 있는데요. 이거는 보니까 100세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주계약, 즉 사망 보장에 대한 부분은 100세까지인데 특약이 5년 갱신이에요. 그러니까 5년마다 계속 보험료가 오른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아드님께서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27세인데 어림 잡아도 앞으로 한 갱신을 한 20회 이상은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 지금 2015년에 가입을 하셨으니까 2020년도 뭐 그때 한 번 이제 갱신이 됐을 거예요. 보험료가 좀 올랐을 텐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아직은 그 아드님이 어리기 때문에 젊으시기 때문에 보험료가 갱신이 돼도 그 갱신 폭이 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40, 50 이렇게 넘어가시다 보면 그때 돼서는 굉장히 보험료가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이거 역시 이제 좀 유지하시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하나씩 조금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첫 번째 그 유니버셜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사망에 대해서 4천만 원이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특약이라고 해서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이제 보장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뇌출혈하고 급성신근경색 진단비가 천만 원씩 들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보장 금액 역시도 크지는 않은데 더 문제는 그 뇌와 신장 쪽에 있어서 보장 범위가 가장 협소한 뇌출혈과 급성신근경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만 갖고 가시기에는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남자인데. 네. 그래서 이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히 그동안 납입을 해오셨고 그 다음에 유니버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보험료는 당분간 계속 내시지 않으셔도 보장은 끝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납입 중지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어머님께서도 깜짝 놀라셨던 그 5년 갱신 그 보험 있잖아요. 네. 행복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장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역시 그 암 진단비는 지금 2천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고 또 암 수술비가 조금 적긴 한데 100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 진단비가 3천만 원, 급성신근경색이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역시 가장 큰 문제는 5년 갱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계속 보험료가 오를 거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앞서서도 신경기 전문가님께서도 20년 갱신형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지만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갱신형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지만 아드님의 경우는 너무 젊기 때문에 지금 5년 갱신 이렇게 짧은 어떤 주기로 갱신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나중에 이제 감당하시기가 힘드니까 이것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옳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봄이니까 새로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드님이 실손보험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을 좀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100세까지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중대 질병, 암을 포함해서 뇌와 심장에 대해서도 다 보장받고 또 최근에 이제 좀 가장 핫한 또 그 수술비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혹시라도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될 경우에 반복적으로 여러 번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수술비 보험 등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좀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한번 플랜을 짜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아드님이 참 이제 행운이신 게요. 이 보험사에서 좀 이게 흔하지 않은 일인데 세일? 지금 할인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일을요? 그래서 좀 한시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드님이 이제 27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도 최소한 조금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30년납 100세 만기로 플랜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는 일단 지금 나이가 젊기 때문에 보험료가 암 그 보험료가 좀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5천만 원까지 조금 좀 여유 있게 좀 이렇게 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사암 진단비 천만 원 그리고 표적항암 약물허가 치료비 앞서서 신경기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천만 원 그리고 암 수술비 300만 원이요.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역시 천만 원씩 각각 그렇게 이제 플랜을 짰고요. 그리고 뇌와 심장에 있어서 수술을 하실 때도 역시 천만 원씩 이렇게 플랜을 짰습니다. 그리고 이제 112대 질병 수술비 그리고 질병 수술비 1호종 그 다음에 신상의 질병 수술비에서 1호종이 갔고요. 이제 모든 어떤 상해나 질병 그리고 중대질환에 대한 부분까지도 꽉꽉 채워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원래 보험료가 10만 3,749원이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요즘에 지금 이렇게 할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8만 8천 6백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이제 뭐 1회 보험료만 할인이 되는 게 아니라 30년 납이니까 30년 동안 계속 이 보험료로 내시면 돼요.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손보험 역시 지금 원래는 이제 12,000원인데 지금 8,700원 이렇게 해갖고 이건 역시 계속 같이 가입하셔갖고 유지하시면 100세까지 아드님 건강하게 아주 그냥 든든하게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금액이 안 크네요. 네, 시청자님 금액도 부담이 없어서 더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20대이신 아드님이 80세 만기에 그런 보장을 들고 있는 건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으니까요. 저희가 100세 만기에다가 보장 꽉꽉 채워드렸는데 좋은 시기에 연락을 주셔서 더 저렴하게 추가해 볼 수 있었고요. 나중에 이렇게 바꿔서 아드님 물려주시면 나중에 참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자기 만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 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플랜119는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